오늘 코스코 8월 세일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제가 기다리던 세일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나온 세일 중에 가장 괜찮은 그런 라인업이 아닐까 기대하면서 한번 쇼핑을 해볼게요 지금 기다리던 화장품 세일들이 전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도 되는 것과 사면 안 될 것 이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베틴 레티놀에 SPF30 들은 것은 구입하지 않고요 이게 지금 25불 할인해서 51불인데 굳이 SPF30에 레티놀을 바를 필요가 없다 스트라이베틴 대표적인 링클 크림인데요 지금 25불 할인해서 50불입니다 예전 세일에서 사용을 했는데 두 통을 연거퍼 바른다고 기주름이 이렇게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 크림의 단점은 보습력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바르고 다시 2차 보습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주요 성분이 코퍼 펩타이드 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퍼 펩타이드도 펩타이드 중에서 피부에 세게 적용하기 때문에 세럼으로 코퍼 펩타이드를 사용하기가 나쁘다 피부가 불편하다 하는 분들 중에 이 코퍼 펩타이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1차 보습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습제용 크림이라고 보기에는 리치하지 않기 때문에 특건성 아닌 분들이 모이스처라이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재구매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올레이 세럼들은 할인이 다 끝났죠 그러니까 15불 더 주고 사야 됩니다 이 올레이 크림도 마찬가지고 스트라이벡틴 중에 구입을 한다면 아이크림이 나와 있는데 스트라이벡틴 360 타이트닝 아이크림 이게 원래 공홈에서는 1온스에 72불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1온스에 그러니까 30ml에 지금 작은 사이즈를 하나 더 주면서 55불에 18불 할인해서 37불이에요 백화점 아이스크림 치고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펩타이트 360 타이트닝 아이크림이라고 돼 있죠 이 눈가 360도를 다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공홈에 가면 비포 애프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눈가는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ROC 펩타이드 아이크림을 많이 샀잖아요 그걸 구입하신 분들은 뭐 그 라인으로 계속 가도 되고 만약에 아이크림이 지금 떨어졌다 그러면 이 스트라이벡틴 아이크림도 괜찮습니다 올리고 펩타이드 디펩타이드 이런 트리플 펩타이드가 들어있고 카펜이 들어있고 카카도 플럼이 들어있어요 눈가에 적용할 수 있는 크림이고 또 하나 이 아이리드 눈꺼풀 부분에 아이크림 바르기가 나쁠 때가 있잖아요 특히 레티놀 같은 게 바르기 나쁜데 이건 눈꺼풀 아이리드 그리고 눈 밑 옆 코너까지 다 바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로씨 지금 레티놀 세럼은 구입하도록 합니다 완벽한 제품은 아니더라도 구입할 가치가 있어요 40불인데 10불 할인해서 이게 30불인데 공홈에서 하나에 30불이에요 공홈에서는 이게 30ml인데 지금 이건 50ml씩 해서 100ml입니다 레티놀 들어있고 비타민C 들어있고 징크 글루코네이트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비타민E도 들어있고 질감도 괜찮습니다 알로씨 브랜드의 레티놀 특허받은 레티놀 부스터라고 하는 거 그리고 펩타이드도 들어있는데 이 알로씨는 자기들 레티놀이 일반 레티놀 레티놀, 팔미테이트 이런 하이 버전과 다르게 트레티놀인 바로 아래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존슨앤존슨에서 이 회사를 사갔지만 사람들이 레티놀 잘 바르지 않던 시절부터 이 회사가 레티놀 전문회사입니다 노하우가 있겠죠 아이오페 신형 레티놀 정도의 효과는 될 텐데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테이션이 없다 그러나 이런 슈퍼마켓 제품들에는 페녹시 레티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레티놀을 여름에 시작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여태까지 레티놀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구입해서 가을에 쓰거나 이래야지 여름에 듬뿍듬뿍 바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뉴트로지나의 하이드로 부스트 이게 향 없는 게 나와서 지금 두 병이 붙어 있고요 9불 할인해서 20불입니다 그러나 이 뉴트로지나 하이드로 부스트는 더 이상 구매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에 걸리는 건데 예전처럼 이 히알루론닉 애시드 등 크림이 굉장히 비싸다 그럴 때는 이 슈퍼마켓 제품이 보습도 잘 되고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엔 대체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니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여기도 페녹시에탄올이 들어있는데 너무 앞쪽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보다도 페녹시에탄올이 더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제품들에 다 보존죄로 페녹시에탄올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적당히 배합을 해서 좀 중간 아래쪽에 들어있으면 모르나 저렇게 너무 앞쪽에 넣어놨으면 그렇게 많은 양의 보존제를 발라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제 미스트에서 빼기로 했어요 비너스 또 세일 나와있고요 11불 세일에서 26불 아비너 보습제 할인하기 때문에 이것도 구입하도록 합니다 세탈피를 주로 사용하지만 이게 보다 끈적이지 않아요 여긴 나이아신아마이드 들어있지 않지만 오투가 들어있어서 보습이 되고 끈적거리는 감촉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 4불 50 할인해서 12불 정도 하니까 이것도 미리 구입해두도록 합니다 지금 이 EOS 립밤이 할인을 하거든요 3불 할인해서 12불 이거는 그냥 할인할 때 하나 사두도록 할게요 아이트닝 치약이잖아요 폴게이트 성분 안 좋다고 절대 안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지금 마켓에서 1개씩 사면 요즘에 치약도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4불 50 할인해서 14불 3%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들은 거라 약간 미백 효과는 있거든요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일할 때 하나 구입하도록 합니다 이 커스코에 시어 모이스처 샴푸가 들어왔는데요 세일은 안에서 18불인데 컨디셔너도 있고요 세일 나오면 그때는 구입하셔도 돼요 이게 아이허브에도 들어가 있고 부위별로 코코넛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게 하이드레이션 되는 건조 두피이신 분들에게 내추럴 샴푸로 사용할 만한 제품입니다 멜라토닌 세일하고 있습니다 4불 할인해서 16불 잠이 정말 안 올 것 같다 그런 날은 이것도 먹어요 엘티아미, 카모마일, 라벤더 이런 거 들어있고 멜라토닌이 10mg이라 그냥 작은 용량 5mg, 3mg 보단 좀 세지만 이거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세일할 때 제가 잘 사뒀죠 지금 이제 이런 소화제 세일들이 없는데 그 와중에 또 몇 개는 세일을 시작했죠 알카셀죠 이거 또 좋아하시는 분들 2불 50 할인해서 8불 50센트 할인하고요 이거 분명히 할인한다고 받았는데 일단 두고 보고요 이건 역시 필수품이죠 아침에 한 방울씩 꼭 떨어뜨려야 됩니다 눈이 너무 건조한데 다른 거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4불 50 할인해서 17불입니다 번갈아 세일을 하잖아요 에스트로본 세일이 끝나고 엠벌인 세일을 하는데 엠벌인은 아미노에스티드 미네랄 비타민 E 조금 더 종합 비타민 역할을 하면서 이런 메노포즈 갱년기 증세 완화용입니다 파이레노를 하나 사가야 되겠죠 래피드 릴리즈 그러니까 빨리 효과있다 캡슐을 사볼까 슈가프리 목캔디 이건 사줘야죠 지금 3불 할인해서 12불 이거는 원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요건 하나 사도록 합니다 데이퀼 라이퀼이 나와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그냥 약국에서 사면 굉장히 비싸요 지금 이건 72개에 21불 50센트 정도 이게 비건 와이 체다 오가닉 이게 치피 스낵인데요 치즈 퍼프인데 치피 들은 거 오가닉이고 난 GMO이긴 하나 이게 그래도 오가닉 선플라웃이 또 오히려 일반 보다는 괜찮을 거고 제값 주고 사면 비싸지만 2불 50 할인해서 5불 집에 정말 과자 스낵이 하나도 없어서 원성이 심하기 때문에 요걸 하나 구입해주도록 합니다 지금 프로틴 4g 들어있고 설탕이 3g이니까 일반 과자보다는 괜찮아요 튀긴 거라 먹으면 안되지만 그래도 테라팁도 3불 할인해서 4불 29센트 여러 종류 고구마와 비트도 들어있는 거 같고 28g에 150칼로리 아까 저거보다는 조금 칼로리가 낮네요 이게 문제가 뭐예요? 선플라워 오일하고 캐놀라 오일이죠 굉장히 하이프로세스된 진짜 염증을 일으키는 오일이다 그러나 나가서 프렌치프라이를 사먹는 것보다는 낫다 요즘에 극장도 잘 안가니까 요 팝콘을 하나 사주고요 이 역시 팝콘의 선플라워 오일이죠 그냥 여드름 있는 분들은 이런 거 먹으면 그냥 여드름 나고 몸에 마구 염증 만든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악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악덕으로 내가 팝콘 좋아해도 사줄 수가 없어요 테라팁은 채소니까 그게 안 좋다고 해도 차라리 그냥 테라팁을 먹자 안 좋은 것 중에서는 덜 안 좋은 것을 고른다 원도 없이 이 키토 초콜릿 사놨잖아요 보세요 이제 세일 끝나서 칼같이 10불입니다 오가닉 캐슈만 들은 것도 지금 나와있네요 어쨌든 놀랍게도 이걸 또 사야됩니다 언솔티드 믹스드 넛 이거 15불 그래놀라 미니라고 되어있는 거 오가닉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 조그만 거 한 입에 100칼로리고 그러나 한 입당 설탕이 6g이고 선플라워 오일 크랩베리 이게 당분이 많아요 차라리 배라도 부른 먹으면 운동 2시간 뛸 수 있는 알엑스바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킨더 오가닉에서 데리야끼 소스 나온 게 있고요 이게 17g에 25칼로리 설탕이 어떻게 되어있냐 설탕 5g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물 다음에 들어있는 게 설탕입니다 그리고 간장 그냥 간장에 키토 설탕을 넣어 먹자 이게 프로틴 14g 들어있는 이 자체로 먹으면 그렇게 맛있지 않은 팬케이크 파우더인데 저희 집 와플 믹스에 쓰거든요 3.80 할인해서 8.50 센트입니다 이 자체로 맛이 없어요 그럼에도 여기에 블루베리를 넣거나 콜라겐 파우더를 섞어서 먹습니다 이거 홀그레인 윗플라워에 오트가루 들어있고 리프로틴 들어있어서 그냥 하얀 밀가루보다는 조금 낫다 시즈닝 중에 소금, 후추, 마늘가루 이렇게 섞여서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지금 1.50 할인하지만 약간 오일이 들어있다 아 이걸 구입을 할까? 이게 좀 사용하기 편한 감은 있으니까 하나 구입하도록 합니다 오가닉 파스타 소스 이게 마리나라 소스인데 용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3.20 할인해서 8.50 이것도 하나 구입해 두도록 합니다 이건 처음 보는데 과일은 물론 먹으면 안되겠지만 28g에 몇 칼로리야? 안보여 너무 작아 글씨가 커피 세일하네요 이게 디캐프가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레고다 조용히 앉아서 레고나 맞추고 있고 싶네요 오 요거 봐 이런거 하면 정말 정서적으로 좋은데 8세 플러스 그래 내 정서가 딱 그건데 지금 65불 주고 며칠 동안 레고나 맞추고 싶습니다 오 웬일이야 레고가 엄청 들어왔네 오 통마늘 있어요 통마늘 그러나 이 껍질 까는 노동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껍질 안 까는 노동만 하고요 아보카도가 계속 비싸다가 지금 5불 30센트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보카도 잘 사지 않지만 지금 야채산만 먹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봉지 사줄까봐요 저는 이제 선수촌 생활 끝날 때까지 야채산만 먹을거라 요거 파프리카도 사주도록 합니다 6불 50센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당 1불꼴인거에요 그녁에 황태채 조금 방울토마토 먹으면 너무 좋아서 요것도 구입을 하고요 6불 70센트 제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당분인 복숭아를 한 팩 사가야될 것 같아요 원래 7개에 7불 50센트 뭐 하나당 1불꼴이네요 아 단게 막 먹고 싶으니까 이런 데이츠를 뜯어먹고 싶네요 설탕이 얼마가 들었냐 합이 30% 설탕 25g 그래 말린 과일은 무조건 사면 안됩니다 야채칸이 왜 이렇게 휑해 물건이 안 들어왔나봐요 브로콜리도 없고 오이도 없고 어 왜 이러지 이럴 땐 할 수 없이 그냥 로메인을 사줍니다 가격도 싸고 이걸 썰어서 샐러드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멀리서 보이는 한글 김치 옆에 파는 마파두부 아 너무 비싸잖아 10불 50센트 이거 하나 사줘봤자 가족들이 얼마 먹지도 못할텐데 아 그래도 맛이 너무 궁금하니까 하나 사볼까요 저는 간단하게 한 끼 끝내려고 했는데 가족 반대에 부딪혀서 살 수가 없었고요 뭐 해초 샐러드 두부 여기가 한식칸이구나 제가 이거 5불 할인한다고 사서 지난주에 고생했잖아요 이거 36불짜리 사서 다 해먹긴 했는데 나 두 번 다시 이렇게 큰 고기 안삽니다 지금 제가 바 하나 먹고 운동 2시간 갔다가 코스코 와서 헤매고 있어서 너무 배가 고픈데 어 여기서 점심 먹을 것도 사가야 되거든요 소고기 일주일 먹었으면 그 다음에 치킨 먹고 그 다음에 뭐 돼지고기 먹고 이게 졸리는데 이거 3팩에 27불 오가닉을 살 것이냐 오가닉 아니지만 6팩들은 치킨 따위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 21불 이 정도면 뭐 며칠 이게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고 하면 6일 근데 어쩔 때는 2개를 먹으니까 3,4일 정도는 요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라나는 어린이도 없기 때문에 이제 굳이 오가닉 사지 않습니다 어쨌든 너무 배가 고파서 시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맛이 너무 없어요 저희 집에서 대강산 파스타보다도 맛이 없습니다 어 개를 손질을 잘 해놔서 23불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새로 나온 베이커리 굿으로 보면 레몬케익이 있네요 누가 말리거나 말거나 그냥 로티테리 치킨을 사가야 합니다 지금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잖아요 저는 요 살을 좀 띄어서 제 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영양제 세일이 굉장히 많아서 선물용 살 만한 것들이 있고 이 파이렉스 화채불도 지금 5불 할인해서 13불입니다 당장 먹을 치킨 요리해 먹을 치킨 계란 우유 샀고 목캔디 야채 조건 이건 할인해서 10불짜리 셔츠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간식도 샀고 과자도 샀고 과일 물 이렇게 사서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가격을 맞출 순 없어요 250불 정도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브루쉐에서 본 것 중에 저희 동네에 아직 세일 안 나온 것들도 있어서 어쨌든 1,2조 안에 장을 보긴 해야 합니다 요게 갑자기 눈에 띄네 다크 초콜릿 아몬드 감싼 거 요게 지금 4불 20 할인을 하고요 피놀라 오일 내추럴 플레이버에서 탈락 안타깝다 카라멜 바닐라 와플 이게 2g 슈가 밖에 들지 않았다 3불 할인해서 7불이고요 내추럴 플레이버만 없으면 요런 거 사가면 되는데 와플 2개에 70칼로리 설탕 2g 이거 구입해서 주도록 합니다 약간 파이버도 들어있고 칼로리도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가족 간식용으로 구입하도록 합니다 역대급으로 장을 잘 받네요 옷도 사고 과자, 과일, 물, 우유, 계란, 고기, 야채 그 다음에 약도 사고 시즈닝에 다 샀는데 26불 할인을 받아서 191불이 나왔습니다 이떨